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을 방문하는 집대원과 검침원들이 독거노인들의 안전을 챙기고 있습니다. 농어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수영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의 공백 사태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회 준비의 차질은 물론 광주시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지역 곳곳에서는 다양한 체육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요새 학생 태권도 대회와 한평에서 열린 비치발리볼 경기장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역의 주말 표정을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작 신호와 함께 어린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태권도 품세를 선보입니다.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손끝 발끝 동작 하나하나에는 얼음 못지않은 절도가 묻어납니다. 두 명 가운데 한 명의 승자를 결정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진 대결. 부모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응원합니다. 상대방의 허점을 노린 매서운 발놀림. 전남 학생 종합체전 출장권이 걸려있는 겨루기 부문에서는 선수들의 투지가 더욱 빛났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최고의 태권도 선수가 될게요. 드넓게 펼쳐진 백사장에서는 여름 스포츠에 꽂힌 비치발리볼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시원하게 내리꽂는 스파이크에 관객들의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한풀 꺾인 더위에 선수들의 몸놀림은 더욱 가볍습니다. 비가 내린 뒤 흐리면서 다소 선선했던 하루. 일요일인 내일 광주 전남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 기온이 최고 31도까지 오르면서 오후에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게 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국전력이 자체 개발한 에너지 자립 시스템이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군 가사도는 서남의 최초의 에너지 자립섬입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필요한 전력을 스스로 해결하는 곳입니다. 시끄럽고 매연을 뿜어대던 디젤 발전기는 대부분 사라지고 전력 사용량의 80% 이상을 친환경 발전 시스템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은 정전 등 에너지난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국내 도서 벽지를 중심으로 추진된 에너지 자립 사업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북부 지역의 자그마한 도시 페넨캔 귀신. 배전 자동화 시스템이 없던 이 지역에 한전이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국내에서 실증된 에너지 자립선 모델이 북아메리카 시장으로 확대 진출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모잔미크에 이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사업에는 한전의 협력 기업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빛가람 에너지 밸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에너지 자립 사업. 전라남도도 향후 10년 동안 50개 섬을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우체국 집배원과 전기수도 검침원들은 업무 특성상 집집마다 직접 들러야 되는데요. 완도에서는 이들에게 중요한 임무 하나가 더 맡겨졌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는 일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집배원 55살 박철주 씨의 오토바이가 골목길에 들어섭니다. 오토바이와 한 몸이 된 듯 우편물을 빠르게 배달하다. 87살 오경인 할머니 집 앞에서는 멈춰섭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 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완도군의 홀로 사는 노인은 5,300여 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35%. 30여 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활동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어르신 수십 명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완도군은 집집마다 도는 우체국 집배원과 전기, 수도검침원 등 80여 명에게 어르신들 안부 확인을 맡겨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제가 한 번 방문한 것보다는 어머님들한테는 다른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특히 어르신들에게 폭염과 관련한 질환 증상이 있는지를 살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선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통쪽 400m 해상에서 좁아던 9.7톤급 어선에서 선원 64살 이 모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비정을 투입해 해상 수색을 벌이는 한편 선장 등 5명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로 확정된 사드배치의 철회를 촉구하는 광주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사드배치 반대 광주대책회의는 광주금남로에서 시민대회를 갖고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사드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집회 이후 시내 행진을 갖고 사드배치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조용택 세계수영대회 조직이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정부 승인이 미뤄지면서 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조용택 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하고 문체부와 협의에 들어갔지만 두 달 가까이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제수영연맹 측이 사무총장의 조속한 임명과 정부 지원을 요구하며 대회 취소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보내 광주시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서토론열차 학교를 비롯한 독서토론 수업이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특색교육 분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또 7개 평가 영역 가운데 5개에서 최우수와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으며 종합순위에서도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영원함 청소년들의 교감과 교류의 폭을 넓히기 위한 제11회 영원함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이 부산 신라대회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까지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에는 여수 충무고등학교 학생 130명과 부산지역 고등학생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장기자랑과 함께 상호단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부산 더파크 동물원을 관람하고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는 이벤트도 함께했습니다. 철강업계가 자동차, 조선업체의 파업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현대차와 현대중공업노조의 동시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철강사들 내부에서 납품 지연과 재고량 증가, 가동률과 매출 감소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일단 현대계열의 강판 공급 비율이 높은 현대제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 강판 시장 전반에 영향이 미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최초의 시 전문지 시와 사람이 창간 2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996년 5월 18일 창간된 시와 사람은 그동안 문학적으로 광주 정신을 잊고 호남 정선을 담아내는 그릇은 물론 한국시문학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광주 те 광주 أ Essentially 광주 최초ника